KCON 저는 지금 여기 2019 KCON JAPAN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포인트가 되는 견장을 어깨에 달아서 뭔가 AB6IX으로 또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첫 무대인 만큼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밥을 가져왔어요 김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, 컴패키하게 마쳤고요 믿 앤 그릿에서 봐요, KCON 공연에서 봐요, 할리우드로 만나요, 별자리로 또 만나요 둘, 셋, 설루! 안녕하세요, AB6IX입니다 네, 저희가 KCON도 최초 택배 미션 파트를, 미션 파트를 받았는데요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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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네 둘, 셋, 너네네 둘, 셋, 너네네 마네키의 코 고양이처럼 고양이처럼 인형처럼 하나가피는 힘들어해요 아, 이제 저희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수시로 어, 수시로 그럼, 슈퍼 미션 저희 진짜 미래들이면서 저희를 피드미션 기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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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AB6IX입니다 안녕하세요, AB6IX입니다 네 어, 일단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뭉쳐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실 만큼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5월 22일 6시 저희 음원, 그리고 저희의 모습, 뮤직비디오 많은 것들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-POP MNET K-POP MNET K-POP MNET K-POP MNET K-POP MNET K-POP MNET